해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를 믿어야 하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어야 하고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고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 자신이 존재이면서 개체임으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구촌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의 털에 갇혀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이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떼어버린다. 나 혼자라는 털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의 털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한다. 그 혼자라는 털을 깨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해탈되었다고 말을 한다. 사람은 무조건 해탈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무심해 들어 있으면 서서히 뭔가의 존재가 느껴온다. 그 존재에 있는 상태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그 느낌을 해탈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해탈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영이 내려주는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을 적각할 수 있다. 우리는 무심해 들면 해탈이 된다. 왜 무심해 들면 해탈이 되는가? 무심한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분별을 하지 않아 부딪힘이 없으니 어찌 해탈할 것이 있겠는가? 그럼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또한 무심해 들면 해탈이 된다. 왜냐하면 운의 작용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밝은 에너지를 배운 것이 없으면 갈등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 어두운 에너지와 함께 있다가 밝은 에너지를 만나니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동안 팔자 인생으로 살아온 것을 분명히 알고 굿자 삶으로 관점 이동을 하면 해탈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느낌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탈이다. 진짜 해탈은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무심해 들면 진짜 해탈이 된 것이다. 해탈은 모두가 마음작용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짐으로써 이루어진다.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 생각에 바꾸미 해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해탈되어져 있었다. 진짜 나는 영이고 무심이며 전체이고 백지로 태어났으니 이미 해탈이 된 것이 아닌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지금에 있거나 늘 무심해서 영감받아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해탈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해탈이고 해탈이 나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탈이 났다고 보고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문제가 있다고는 어디서 나왔는가 한 생각에서 나온다. 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나온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나온 날들에 감정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어떤 대상이 보이면 그때 따른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집요하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 자신이 그 생각이 싫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든가 심하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가장 빠른 방법은 나 자신이 빚지 상태인 무심해 들어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해탈은 관점이동이다. 그러므로 해탈은 진흙덩어리를 치어짜서 진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흙덩어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우주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 특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이며 영혼육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혼과 육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팔자 인생을 살지 않고 영이 진짜 나인 줄 알고 혼이 영쪽으로 관점이동하여 육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해탈이 되었다고 한다. 해탈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입꼬리 올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비치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분이다. 그러므로 덕분스쿨에서는 만나는 인연들에게 생각의 틀에서 해탈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다. 덕분 나눔 공동체장 성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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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